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능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,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현장에 담아봤습니다. 이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흘 앞으로 닥친 수능을 준비하는 대전 둔산여고 3학년 교실. 긴장감이 넘치는 교실에선 문제지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수험생 모두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시간을 체크하며 정답풀이에 한창입니다. 눈꺼풀이 무거운 학생들은 싸늘한 복도에서 졸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 가슴도 미어집니다. 신종 프루에, 세월호에, 메르스에 온갖 풍파를 겪으며 수학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한 제자들이 막판엔 수능에서도 발목이 잡힌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진짜 학생들의 표정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 재수생들이 겪는 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2년째 매달린 수능 공부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입니다. 시간이 더 안 가서 더 몸이 지치기도 하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교육당국은 사흘 뒤에 7일 수능 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번 다시 수능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시험 중 지진대피 요령 등을 교육 현장에 전달했습니다. 시험장 학교에서는 모레 수험생 예비 소집에 이어 고사장 재배치 등 수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. TJB 이인보입니다.